동대문구 보건소가 가임기 남녀의 임신 준비를 돕기 위한 기본 건강검진과 난소정자검사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. 음주, 흡연, 환경, 식습관 등을 점검하는 건강설문과 혈액검사, 성병검사, 흉부X선촬영, 난소나이검사, 남성검사, 갑상선기능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3개월분의 종합비타민이 제공되고 평가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동대문구 주민이거나 동대문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가임기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동대문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. 참여하는 분들은 신분증이나 동대문구 내 회사 재직증명서, 결혼증빙서류를 지참하길 바랍니다.